안녕하세요 허시입니다. 드디어 제가 부품입출구 엑셀관리파일을 만들었지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저는 엑셀의 테크닉을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때 엑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구성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일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상단에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이렇습니다. 관리시트, DB시트, 이력시트 DB시트는 부품 리스트, 총 리스트,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등록을 해놓습니다. 물론 재고가 있는 거 없는 거 구분 없이 다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작은 이 DB시트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들을 이 중에서 자기가 카운터를 하고 싶은 항목만 이 관리시트로 필터링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검색된 데이터 하나를 입고나 출고라는 카운터를 시키게 되면 그 이력은 당연히 이력시트에 남게 되고 재고 계산된 그 결과물은 이 DB시트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본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시트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분류 항목을 제가 미리 몇 가지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를 둬서 한 다섯 가지 정도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보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류 5번에다가 사무용품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일단 사무용품 분류 5번에 걸린 건 다 필터링이 됩니다. 이 안에서 규격별로 제가 A2G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조건에 의한 필터링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많을 때 이 중에 이 안에서 자기가 입출고 시키고자 하는 항목만 이렇게 선택을 한 뒤에 위에 입출고 기록 항목은 미리 제가 넣어놨는데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해놓은 뒤에 입고를 시키면 입고 처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수량이 50개가 있죠. 확인을 누르면 화면이 움직였는데 일단 재고는 60개로 잡히고 이력에 가보면 방금 제가 했던 행위 10개가 추가로 입고가 됐다는 기록이 이력방에 지금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기능을 보면 어렵지 않게 간단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고를 시켜보도록 하죠. 아까 그 항목을 또 제가 클릭을 하고 예를 들면 수량을 20개로 하겠습니다. 20개로 하고 그럼 다시 선택을 해주고 출고를 누르게 되면 지금 60개에서 20개 빠진 40개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또 이력방에 가면 출고 20개가 된 걸로 기록이 남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제가 되도록이면 매크로를 지향하는 스타일인데 솔직한 얘기로 이 부품 입출고 관리는 매크로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크로 전용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수식을 움직이고 하는 이런 일련의 시트 내용들 안에 수식이 걸려져 있다거나 함수가 들어있다거나 하면 나중에 계속 관리를 하고 사용 중에 그 함수가 틀어진다든지 오차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기본 동작은 관리 시트랑 DB 시트, 이력 시트 별개로 나눠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크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동작만 봤을 땐 심플하죠. 그런데 매크로를 제가 짤 때 반영했던 여러가지 변수들을 봤을 때는 좀 복잡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입고, 출고 당시에 어떤 감안에 드는 변수가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보면 입출고를 시킬 때 입고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일자, 수량, 단가, 공급처를 선택된 항목과 동일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판단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자가 틀리다거나 그리고 단가가 틀리다거나 공급처가 틀릴 경우에는 새로운 품목으로 보고 관리, DB 시트에 새로 등록을 하게 되고, 이력에 남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같은 품목일 경우에는 그 품목 하나에서만 이 카운터가 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거 조금 따질 필요 없이 이 중에 하나 선택된 항목에 그냥 수량만 카운터 하면 되기 때문에 출고는 좀 간단한 편이구요. 그래서 샘플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제가 이 날짜를 5월 1일이 아닌 예를 들어서 6월 1일로 바꾼 뒤에 입고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고를 누르면 입고 재고가 지금 밑에 방금 제가 입력한 게 20개가 생성이 됐죠. 6월 1일자로. 이것처럼 방금 제가 선택은 밑에서 두 번 체크를 했지만 위에 있는 기록 즉 일자 그리고 단가 공급처 중에 지금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신규 등록 차원에서 새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파일을 구성할 때 아마 가장 중요했던 팩트가 이 고급 필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보면 품번으로 관리하면 변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품번 관리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품번 관리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냥 필터링한 내용 중에서 자기가 하나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바로 입출고를 카운팅 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중복 고급 필터를 도입한 게 아마 아주 괜찮은 방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또 좀 더 분석하는 여러 가지 툴을 더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개용으로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만들고 나머지 추후에 필요한 자료들은 기타 웹사이트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셔서 분석 데이터를 추가로 만드신다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DB 시트에 모든 품목 리스트를 사전 등록을 다 해 놓습니다. 그리고 관리 시트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 중에 필터링 하고자 하는 기억나는 어떤 그런 구분자를 이용해서 이 필터링을 먼저 걸어줍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필터링이 다 되고 난 뒤에 이 중에서 실제 입출고 할 항목을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입고 출고 그렇게 카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력은 이력 시트에 남게 되고 카운트 되고 난 그 결과물에 대한 그 재고는 이 DB 시트에 그대로 남게 되어 있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일단 써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